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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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장노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옛날에는 솔직히 좀 와보면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마이크도 이상하고 안 올 수도 없고 장노님 자꾸 자주 오라고 하고 시간이 갈수록 울산이 이렇게 보고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봅니다. 울산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이 계획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뼈가 됐는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진이 죽어버렸는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진이 죽어버렸는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뼈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실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죄를 말하는 거니까요. 무슨 죄를 말합니까? 이것도 불신자도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도 한 번 해석을 못하면 설명하기 힘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가문의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뭘 잘못했더니 일어나고 잘했더니 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한국, 전 세계에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크기 작기가 다를 뿐이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 왔어요. 또 우리 김세희 목사님이 가기 연관되어 있는 교회 제가 일부러 이번에 가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알곡들만 남아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 동안을 지금 목사 없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몇 년 동안을 지금 목사 없이 영상을 가지고 시차 안 맞는 거기서 말이죠. 메시지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못 할 건데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알곡들이 모여있는 교회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성령 인도 받도록 아무 말 안 했어요. 장모님이 한번 오셔서 한마디만 바쁘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유 목사님을 당의장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지 아마. 그런데 일부러 올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참 예를 내야 되는 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목사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미안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기도하시는 중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他们在祷告当中也是好好受引导. 특히 이번에 제가 집회하는데 메시지에 참석을 하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희 목사님이 가게 되면은 정말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야되요.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은 실제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인자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질문이라니까요. 자, 완전히 멸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정말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제가 가서 서장님을 보고 서장님 이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요. 그 멸망이 실제 말하는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뼈가 된 이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묻는 말이에요.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이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물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도 이런 헷갈리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정시인들 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요. 여야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나라 망한대요. 야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여당에서는 저 뺄게이들이 나가서 나라 다 말아먹는 얘기죠. 또 야당들이 나가서 전부 이게 지금 이 우파들이 나라 다 망한대요. 그리고 지정당은 지금 요파들이 다 망한대요. 그것은 영안이 없는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시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리는 것은 잘된 일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게, 후진국에서는 저런 거 잘못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북한당 안에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의 마른 뼈다 이걸 보면서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어로 나를 이끌어.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뼈들에게, 죽어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셨어요. 생기를 부르노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라. 생기를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고 실제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고 실제 말씀이 성취됐어요. 자, 여기서 볼 때 굉장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찾아내라. 그러면 삽니다.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라.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줄 수 있는 주의 영어로 나를 그랬는데 그 오직의 축복을 찾아라. 생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로 살려내는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로 소미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참 부정지 죽는 말만 해요.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흩어지고 다 죽어버렸는데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섯 군데 교회에서 부교의결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일곱 분쟁적이 개최경에 갔지 않은 영도에요. 가는 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대요.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된다는 증거를요. 여러분 지금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울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받은 교회인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강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성망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저 포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전 재건이라 가서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말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거지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세계 보고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비도 없는데 땅 끝까지 가라. 거기에는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두 종류 모였어요. 완전히 사명자. 아니면 이판사판들. 어차피 갈대한 사람이라네. 이러면 그 성령이 억사하셨어요. 실제 세계보고만이 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영어로 이끌어 가셔서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아이고 뭐 멸망받는가 보다. 내게 어리 와서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막 자살하고요. 다 끝난 줄 알고 내가 만드는 세상 방식 그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러십니다. 주께서 이런 상태의 예수겔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셨다. 잘 보셔야 되요. 다른 방법이 아니요. 주의 영어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마른 뼈다귀 다 보여주면서 예수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여기서 예수겔이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예 이 뼈들은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황당한 인물이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뼈들은 이제 살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막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겔이 대답합니다. 주 예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예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이 오직의 축복을 은약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에게 뭐부터 오느냐. 오직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예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겔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절입니다. 이것은 3절이고 4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3절에 대부분 세 번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임하면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데 이 말씀을 죽은 자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여기에 찌어다란 말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권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럽니까? 그거는 제 능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는 권위를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에스겔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런 역사에 나와요. 여기 세 번째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요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에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요호와께서 뼈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겔이 하는 말이 내 말을 대언하는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해라?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뭐가 됐다고요? 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약을 오늘 붙잡고 학업을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이 은약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하고요. 이 은약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해라. 아마 여러분이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해야 되겠죠. 부산에는 양심을 따라서 237개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237개 나라 다 민족이 들어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전도훈련은 처음부터 제가 붙잡은 은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전도훈련을 시켜야 한다. 왜 237개 나라? 현재, 어제, 아래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절반 이상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미국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해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 외지 나라 있잖아요. 100%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처음 듣는데요. 90% 기독교를 자랑하는 바누아토 제가 집회했더니 전 국민이 처음 들 때 그리스도 자기들이 결의했어요. 이 방송을 전국으로 매주 내보내고 매주 나가요.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막 말하더래요. 당신 말하자면 그 유광수만 설교 내버리면 큰일 난다면서 한국의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바누아토 대표가 그랬다 아닙니까? 당신이 큰일 날 줄 알아라. 당신을 내가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안 오더랍니다. 지금 매주 방송 나가는데 그러니까 237개 나라 거의 보고 못 듣고 있어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를 부산으로 만들어라. 정말 우리 고장노님 같은 분은요. 성령인도 잘 받으셨어요. 주님 제림 오신 날까지 역사를 나요.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은 가는 거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이 전혀 복음 못 들어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울산 기도하세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전국 집회할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울산 사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지에서 와서 훈련 받으러 갈 거기에 잠자고 훈련 받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로 인간의 생명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죽음 뼈들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답을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물으셨다니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생기를 부르러라. 그러니 마른 뼈다귀들이나 군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울산 제기들이 왔어요. 집회도 하려고 하면 어디 딴 데 빌려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전도운동을 정말로 해야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은약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죽은 뼈들을 이 군대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언하라는 말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라 그 말이에요. 대언,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말을, 여호와의 말을 네가 전해라. 말은 뼈들에게 너는 살릴 수 없지만 대언해라 뭘? 생기를 부르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씀 체험하면서요. 확신 붙잡았어요. 영도 들어가자마자 훈련 시기는 장소차였어요. 그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땅이. 조그마한 땅이 많아요. 다른 데서 해야 되면 저는 아닙니다. 당장 합숙할 데가 없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당장 사람 훈련시게 되죠. 목사님들 전도훈련 안 되죠. 이래가지고 태종대 호텔 빌려가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장 하나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물으면 다 해줘요. 이래가지고 적을 사게 됐는데 하나님이 적에다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마누엘 교회 서울과 이마누엘 울산 부산은 만민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실제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뼈다귀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완전 죽었는데 살린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죽었는데 하나님은 군대로 만드실 수 있다 지금 강상무 목사같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계화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해요 처음부터 보면 안 돌아다닌 데가 없잖아 그걸 당해서 다 뒤받지 말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와이 보고 그랬어요 김세희 목사가 하와이에 가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가라고 했다 왜냐? 이 울산에서 보니까요 강호사 밑에서 보니까 이게 열심히 전도 운동하고 지금 서서히 세계 제자들이 울산 이쪽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바깥에 가니까요 꼭 가봐야 될 교회가 두 군데 있대요 어딨냐? 이만웨일 부산 이만웨일 울산 이만웨일 부산 이만웨일 울산 서울 듣고 있는데 좀 미안한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만 할 수는 없구만요 외국은 아닐까 그래요 외국은 아닐까 그래요 외국은 아닐까 그래요 외국은 아닐까 그래요 외국은 아닐까 너무 훌륭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현장 보고 와서 은혜 받았다 이거 좀 미국에 그렇게 말하지 흰 바지에 있던 거 최윤정 근사님 와서 와가지고 장인 보고 너무 현장 보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 이거 그래서 말이죠 저 친구 멀쩡하게 잘 있는데 제가 가라 했다는 거 미국을 살려야 되니까 막상 올라다 보니까 치료하는 게 남았단 말이지 그 얘기를 전달한 게 좀 오해가 됐는가 봐요 내가 누굴 불러 그런 얘기 들었어요 누가 결혼하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아픈 데가 생겼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해 그게 사랑 맞느냐 아니 나 몰랐는데 뭐 아픈 데가 있어 그럼 내가 꼭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야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우리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금 선택하면 하는데 백 년은 은혜 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금하는데 순간순간 보금 선택을 안 해요 중요할 때 보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은 은혜 봐봐요 만약에 보금 되면 내가 희생을 당한다 시대 응답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서대반이 몰란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스라엘나라 이때까지 보금 막은 모든 얘기를 다 거짓어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이를 가르다고 되잖아요 그리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멘하게도 두 가지 서대반이 죽어던 거로 자니라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하늘을 무리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대반의 영혼을 받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회개할 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핍박자였다 왜냐? 서대반 돌로 칠 때 정인으로 썼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 걸고 이 보금을 잘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대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말 은양 잡은 교회가 나와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배당도 적어도 한 천명 넘어 들어가는 예배당은 돼야 좀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울산 같은 데 와서 전국에 와서 전도 집회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고 집회가 힘들어요 메시지 전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부속적 훈련하기도 힘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정은주 목사님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것도 크게 지었어요 왜냐? 핵심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다 우리가 마음껏 훈련 받고 전도해서 세계보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아마 강서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 지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크게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니네 말씀을 줄 테니까 대언해라 사람 살리는 생기를 이렇게 부르넬 테니까 대언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울산에 복음 진짜 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르노를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장모님은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렇게 뭐 시시한 소리 같은 거 듣지도 말고요 다 마귀들이 기뻐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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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하다고 매일 내 enfim요 병신도는 굉장히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중지전단이 살면 울산 전체에 다 살아납니다 운진 인사님 balances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으면서요, 대언해라 그 말은 빼다가 군대가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만드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요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말섬의 권세를 회복해라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기도의 권세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뭘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다민족 살려내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전 지역에 가보면 복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전혀 전도훈련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진자 기도인 후대 살려내자 하나님 뜻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는 그런 힘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배경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교육받을 사람은 없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전거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겠지만 옛날에 누가 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결단 내린 겁니다 나는 24 은약 붙잡고 간다 24 기도하네 문제 왔을 때는 복음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복음 선택은 천 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간단합니다 중지자 여러분 장도님 여러분들이 회의 같은 거 해보거나 교회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누군가 한 명 딱 복음을 선택한 그래서 내가 1부 때도 그 이야기를 한 거요 얼마나 쉬운 건데 아니 교회가 문제 오니까 복음 부자한 사람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뭐 사단이 날뛰는 거요 사단이 좀 부得려 암만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누가 봐도 할 수 없는데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한국의 나라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237개국 다 나가겠죠 메시지들이 계속 지금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도에 왔더니 이야 참 부산 시내에서 제일 후진 동네가 영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영도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딱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같이 했던 장모님인데 목사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업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밤에 나를 찾아간 거요 이 분은 오시더니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뭐하냐 이거요 나 여기서 지금 목회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냐니까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왜 이 시골에 섬에 와가지고 교회당 높시리에 있냐고요 서울에 지금 교회 다 지어놓고 자기 돈으로 집 다 준비해 놓고 차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아니 순간적으로 헷갈리대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딱 3분 만에 결정냈어요 안 갑니다 이랬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왔대요 저도 응답 받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고맙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찾아오신 거 감사하다 그러나 저는 안 갑니다 나는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전도 운동하기로 교회들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내 이익 따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말 잘했죠 저렇게 좋은 보험 운동을 하는 장롬님 하나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로 잘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요 전 세계로 보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런 종들을 막 헛어 가지고 막 세계보험에 나와요 그 허감의 나라예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보험을 선택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 부산에서 전도 운동 시작되니까 전국이 몰려드네 근데 전국이 몰려드니까 우리가 헤빈해잖아요 합숙하고 자료 많이 팔고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보니까 그때는 다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돈 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익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험을 하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종교자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역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장롬인들이 있어요 이 수입은 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본부를 만들어서 모아 가지고 세계성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손 대면 안 된다 나도 손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울로 옮긴 겁니다 부산의 팀들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보험이거든요 이렇게요 그 뒤에 막 세계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 선택한 하나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응답 못 받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 그러고 기억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떼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울산 통해서 세계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서울 통해서 전 지역으로 복음 증거되금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복음 운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시작인데 뼈들이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장로님들 산업에 군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흥금을 받아서 세계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흥금으로 세계보금으로 세계보금으로 세계보금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부산 인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금으로 세계보금으로 세계보금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드린 예물이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재앙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허감이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은약자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레미넌트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을 위해 이마누엘 부산 서울 교회 위에 특히 우리 이마누엘 울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너와의 이름으로 우리 이마 Bal ch wirklich Antena 우리 이마 아멘 아멘